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 기온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6월 말의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9도에서 26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변화가 심한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안개 소식 있습니다. 동해 전해상 곳곳에서 짙은 안개 소식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2도, 영덕경주 13도, 포항 16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9도, 영덕 20도, 포항 23도, 경주 26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비 소식이 있겠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고온 현상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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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